마이크는 택배 모투를 사용하는 배드로 사용한거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서 택배 모투를 이용해서 택배 모투를 사용하는 택배 모투를 사용하는 센스 아 그래도 별로 안 봉긴다 여기 굳이 예쁜 옷이다 아 그래도 별로 안 봉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아 아 아 아 이제와 가겠다 무슨 마음을 원해 무슨 마음을 기대해 이제야 내게도 희미할지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 내게서 사줘가는 빛모습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난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나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너 내게 머물러 울어도 더 없는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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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회, 노회 애말로는 제사 노회, 노회, 화더가 탄세타 노회, 노회 애말로는 제사라고 노회, 노회 애말로는 제사라고 넌 왜 넌 왜 벗겨가고 싶어 지금 날 잊어줄게 눈치가 서럽지만 이런 것 좀 건드려볼게 넌 왜 벗겨가고 싶어 막 Pale 한 말씀에 왔다가 절ări 넌 왜 벗겨야 해 너 왜 벗겨야 해 네가 벗겨야 해 kinderg 나서는 시간과 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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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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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